한국국토정보공사 또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지혜와 경륜의 얘기도 들었고 또 재래시장이랄지 자영사업자들의 아픔도 널리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광주시는 일자리 창출을 민선책이 시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요. 이 정책 기반이 중요할 텐데 진행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 정책도 선후가 있고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100일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일자리 인프라를 까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하자마자 시정을 일자리 중심으로 완전히 개편하고 있습니다. 시장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또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기구로 일자리 경제실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앞으로 4년 동안의 강주시의 일자리 정책의 나침판 역할을 할 일자리 정책 5년, 4년 노드맵도 이제 100일 안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고용영향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했고 또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일을 할 때 평가를 의식합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이랄지 강주시 부처를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느냐. 이 일자리 평가 지표를 이제 추가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일자리 인프라가 깔리게 되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민간 부분에서 좋은 일자리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다만 전임이 이제 윤장인 시장께서 추진했던 강주형 일자리의 경우에는 아직 이제 성과가 나타나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완성차 공장 설립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높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투자 협약에 있어서 노동계가 불참을 공식으로 선언했는데 노동계와 협상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강주형 일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임이 이제 시장 계실 때 마지막에 현대자동차와 협상하는 과정에 노동계를 배제했다고 해서 현재까지 노동계가 참여를 이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리고 살기가 팍팍해서 많은 시민들이 광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강주형 일자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현재 노조와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이제 완성차 공장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만들어진 자동차가 팔리지 않는다든지 팔리기는 해도 적자가 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대자동차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 전제가 되는 노동조합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빨리 이제 진행이 못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광주시 최대 현안으로는 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있는데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2호선은 11월 10일이면 16년간 오랜 논쟁의 마침표를 찍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6.13 지방선거 후보 때부터 일관되게 도시철도 2호선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재정적자, 안전성,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공론화를 거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공론화 절차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6년간이나 논쟁을 했고 시민들이 많이 피로해 있는데 왜 또 공론화를 추진하느냐. 이건 시장의 추진력이 부족한 거다이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많은 기업들에게 강주의 투자 유치를 공고하면 그분들의 답이 이렇습니다. 강주는 이제 강성 투쟁의 도시로 이미지가 돼 있어서 투자를 기피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미지를 바꾸지 않고서는 강주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이번 도시철도 2호선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단체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협치 행정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의제도 완성이 됐고 공론화 방식도 결정됐기 때문에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11월 10일까지 약속이 지켜질 것입니다. 이게 되면 앞으로는 강주에서도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기업학이 정의로운 도시가 기업학이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인식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공항을 이제 무한의 민간공항으로 통합하기로 했는데 이제 남은 거는 군공항 이전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것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간공항을 무한공항으로 통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전라남도에서 그렇게 되면 군공항을 전라남도에서 받겠다. 군공항이 하루빨리 전라남도로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김영록 지사도 발표했고 노사상생합의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간공항이 마중물이 돼서 실마리가 지금 풀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강류에 있는 군공항이 전라남도로 이전하게 되면 이건 강주와 전라남도가 상생하는 것입니다. 강주는 거기 이제 비워진 250만 평의 스마트시티를 건설할 수 있고 국제 테마 도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옮겨진 전라남도에는 소음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한 110만 평 정도 완충지대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한 4,500억 정도 현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 인구가 한 6천 명 이상 늘어나게 되고 또 그 지역은 이제 국책 사업이 많이 지원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 지역은 이제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대구공항을 경상북도로 옮기려고 하는데 거기는 오히려 군의군이나 의성군 등에서 서로 경쟁을 합니다. 유치하려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왜 소음 그런 군공항을 전라남도로 이전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건 완전히 상생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무한공항의 민간공항 통합 시기는 어느 정도 때로 보십니까? 이제 2021년까지 내려보내기로 했습니다. 한천공제 설립 윤곽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풀어야 할 문제로 부지 선정 등 정해야 할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광주시의 추진 계획 어떻게 됩니까? 한천공대는 대통령 선거 공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2년 3월까지 개교하겠다. 이게 이제 공약 내용인데 이건 차질 없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러면 부지를 어디로 선정할 것이냐. 두 번째는 중앙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것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정치권과 협조를 해서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지를 놓고 광주와 전라남도가 각자 도생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면 이 한천공대 설립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라남도와 광주가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어디에다 한천공대를 설치하는 것이 한천공대를 세계적 대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려면 역시 한천공대는 얼마나 능력 있고 유능하고 유명한 교수들을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선호하는 지역, 이런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김영록 지사와 꾸준히 협의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천공대의 조기 개교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광주시의 도시재생 사업이 탄력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독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공모에 광주시의 5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광주가 대도시 중에서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숨죽은 도시이죠. 완전히 회색 도시입니다. 이걸 살아 숨쉬는 활기찬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디자인 도시로 바꿔가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서부터 가장 광주다운 것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 이런 인식하에서 광주다운 재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저희가 5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액도 한 700억 원에 이르는데 이것도 놀라운 성과입니다. 그 5개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만 강주역 주변을 창의 문화산업 스타트 밸리 지역으로 육성을 하게 됩니다. 실은 강주역 주변은 KTX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많이 침체가 됐는데 강주의 랜드마크로 완전히 발전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은 북구청과 전라남도 인근 지역 그리고 농성동 지역 그리고 사직공원 1원 동명동 재개발 지역 이런 지역으로 안전히 강주다운 도시재생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다시 새롭게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네. 내년 7월에는 또 광주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네. 아시는 것처럼 내년 7월 12일부터 한 30일 동안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우리 광주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는 200개 국가에서 한 1만 5천 명 이상이 참석을 하게 되고 이건 세계 5대 메가스포츠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세계에서 10억 명이 TV를 시청하는 그런 큰 행사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세계의 대회고요. 그런데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우선은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고요. 두 번째는 국민적 관심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마 적결한 시점에 범부처 차원의 지원과 국민적 관심을 또 부탁드리고 또 시간이 다가오면 우리 국민들께서 간짐을 가져주시리라고 믿고요. 세 번째는 평창대회가 한반도 남북 간의 대화의 물꼬를 튼 대회였던다면 저는 광주 대회는 평화의 물결이 넘실되는 대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보다도 수용적에는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전 대회에서 메달도 따고. 그래서 북한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참가도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질 없이 잘 준비돼서 성공적인 대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끝으로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강주 시민 여러분. 제가 이제 취임한 지 90여 일이 됐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그동안 문제가 됐던 군공항 이전 문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문제, 그리고 강주역 개발, 그리고 송경역 개발 등 이런 굵직굵직한 해묵은 현안들이 하나씩 해법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강주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떠나는 강주에서 돌아오는 강주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 저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이용섭을 믿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